첫 아들을 낳으면 몸이 약골로 태어나든가 이 아들을 내세울 수 있는 입장이 못 돼. 내가 이 아들을 끼고 가고 하다 보면 이 아들의 명줄이 빨리 끊어져. 이놈을 어떻게 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 아들을 넘보는 사람이 있다. 그 소리예요 지금? 그렇지. 이름도 필요 없다. 생일도 필요 없다. 얼굴만 보고도 점사가 나온다니. 3천 명 단골의 엄청난 비결은 바로 귀신 같은 놈스. 은플러스가 네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바로 100년에 한 번 나올. 김포 본점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세상은요. 우리 본점 선생님이 독점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아 그래요? 그런 기운과 아우라가. 감사하죠. 그렇게 봐주시는 구독자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감사하죠. 요즘에 해외 폴란드, 이탈리아 뭐. 뭐 나스갈베스, 일본 이런 데서도 많이 오죠. 이야 그만큼 보시는 눈들이 세계로 쭉 뻗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은 에너지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자기 기가 약하면 아는 문제도 틀릴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문제는 내가 사람이라는 거는 모든 자체가 기가 올라서야 되거든요. 기가 올라서야 된다. 올라서야 되고 당당함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기가 쳐져 있으면 어떤 사람하고도 얘기를 해도 이 기 자체가 발사가 안 되거든. 아 발사. 어 발사가 안 되지. 이 사람이 기를 부러져도 내가 받아줄 이거를 받아주질 못한다는 얘기지. 아. 그래서 사람은 항상 기가 당당하게 써야 되고 항상 기백이 좋아야 돼. 아 기백이 좋아야. 기백이 좋아야 사람하고 말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더라도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지. 아니 이 사람은 열변을 토하는데 앞에 사람은 그냥 무슨 다 죽어가듯이 앉아가고 있고 아니 듣는 등 맞는 등. 아니 그런데 뭐가 대화가 돼. 대화 안 되잖아. 그렇죠. 내가 아무리 없어도 당당함이 있어야 내가 치고 나갈 수가 있는 수전이 있죠. 네. 그러면 어디 점집에 가야 될까요? 네? 어디 점집이요? 네. 아니 뭐 자기의 맞는 점집을 가야 되겠지 뭐. 저는 본점이라고 바로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겸손하시네요. 아니 근데 그거는 자기의 맞는 저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대로 가서 뭐 점을 봐야지 어떻게 가서. 이왕이면 김법 본점으로 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제가 봐 드릴게요. 네. 이 목소리와 행동에서 이미 여유가 넘치시고요. 이분은 기백이 살아있는 양반인지 김씨 형님이세요. 아 네네. 84년. 네네. 1월 8일 생인데 점사가 어떻게 나올까요? 근데 84년생이면 이분 같은 게 삼재네. 무슨 띠죠? 지띠잖아. 41살이에요. 어 지띠. 지띠 삼재 안 좋아요? 안 좋죠. 이분 같은 거에는 조상의 덕이 많아. 이 지방이? 어 대대로 내어온 조상 덕을 많이 보고 있지. 앉아서 코를 푼다는 얘기지. 아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체를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가 이 어떤 돈에 대한 흐름, 모든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조상이 닦아 놓은 걸 앉아서 코를 풀기 때문에 욕망을 갖고 여기서 움직인 자체가 무조건 내 말을 따라라. 내 말을 딸지 않으면 니들은 다 죽어. 이런 기백을 갖고 있고 뭐든지 누가 앞에서 너 말하고 이러면 이 꼬라질 못 봐. 넌 죽여버릴 거야 너. 니들 내 앞에서 말하고 그러면 죽어버려. 이런 스택 이기적이야. 독선적이고 미친놈 같아. 미친놈. 그리고 무조건 이 사람 자체는 최고를, 최고를 원해. 최고. 최고를 원해서 어떻게 말하면 이 사람 자체가 최고 지에 올라선 것 같은데 그게 지가 잘해서 올라선 게 아니야. 다 조상해서 내려와서 다 그냥 얼버무려서 그렇게 올라선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명이 못 죽어. 왜요? 왜? 왜 제명이 못 죽냐면 이유가요? 너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너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픔과 이런 거를 다 안아줄 줄 알아야 되는 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인성이 못 되는 인간이야. 이 사람 자체가 왜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엄마한테 대한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되는데 김씨 남자가 엄마한테 대한 사랑을 그렇게 극진하게, 애지중지하게 못 받았던 얘기지. 아, 그 애정 결핍이 느껴져요? 그렇지.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줄지를 모르는 인간이야. 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부모로 인해서 나는 배운가, 이런 거를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많이 자기 엄마하고 떨어진 세월이 많다는 얘기지. 아, 그래서 가족 간에 이런 사랑과 이런 거를 못 받은 인간이야. 배우자를 만나도 엄마 같은 사람이 가만히 말 없이, 소리 없이 뒤에서 나를 이것만 해줘야 되는 그런 여자를 좋아한단 말이지. 오. 이 사람 자체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제명이 못 죽느냐. 네. 이 집에는 내력이 있어요. 어떤 내력이? 이 집의 내력이 조상의 내력인데 유전이란 말이야, 유전. 이걸 끊지 않으면 안 돼. 이 집안의 내력이야. 왜? 이 집안에는 내열관, 그러니까 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거를 조심해야 돼. 또 3종 세제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심장도 조심해야 돼. 심장까지요? 어, 거기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살이 찌면 안 돼. 어머, 어머. 살이 찌면 안 돼. 왜요, 왜요? 살이 찌면 당뇨, 고지혈증, 혈압이 있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이미 병마가 와 있어. 아, 이미 진행 중이야? 이미 와 있어, 이 사람은. 이미 와 있어. 자기의 욕심과 모든 걸 가지고 자기 손아귀에서 다 놀려고 이런 욕망과 이 미칭한 짓을 하면 미칭한 짓? 그래서 내가 저 인간 어떻게 할까, 저거. 그리고 적수가 많아서 사람이 노르니까 막. 그리고 이 사람 자체는 원래 자손이 많아요. 몸만 건강하고 한다면 자손 내도 되고 다솟도 돼. 근데 자손의 욕심이 많아, 이 사람은. 자기의 몸 관리를 해야지 몸 관리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첫 아들을 낳으면 첫 아들 자체가 내가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아들이 못 돼. 원래는 첫 딸을 낳아야 돼. 첫, 그래요? 첫 딸을 내야 이 사람이 괜찮지? 첫 아들을 낳으면 내가 품 안에서 끼고 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돼. 그럼 그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 자체는 왜냐면 몸이 약골로 태어나든가 그렇게 단단하게 아들로서 손색 있는 아들이 안 돼. 이 아들을 내세울 수 있는 입장이 못 돼.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여자들이 기가 세. 여자가 기가 세. 아들은 기가 약해. 약해서 약해. 그래서 첫 딸을 먼저 낳어야 아들 같은 딸이 되는데 여기는 분명히 첫 아들을 낳을 거야. 숨겨놓고 있는 아들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아들은 그래야만 명이 길어지지. 내가 이 아들을 끼고 가고 하다 보면 이 아들의 명줄이 빨리 끊어져. 그렇군요. 아버지의 목숨과 아들의 목숨이 연결되어 있어요? 아들이 기가 세고 당당한 아들이 됐으면 아빠의 기가 꺾이게 돼 있어. 아, 5일이야? 그렇지. 그래서 아들이 내놓지 못하는 아들이 돼서 어디 딴 데 가서 있든가 내 집안에서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지금 이 김씨 남자가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단 말이야. 욕심이. 내 아들만큼만 지켜야 된다는 이 가고가 상당히 많아. 와, 숨겨둔 이런 가정사가 있네요. 아픔이 있어. 아픔이 있어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숨기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돼. 그렇지.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돼.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을 위협을 하는 사람이야. 우. 우여. 위협. 내 말 안 따르고 나를 갖다가 어쩌고저쩌고 말하면 다 니들 내 앞에서 다 그냥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사람이야. 성격이니까. 어떻게 보면 독선이고 이기적이고 천하에 못된 놈이지. 나이 돌린 놈이.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 아픈 사람이 많고 이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사람은 지 말만 안 따르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어떻게든지 돈을 갖다 빼돌려가지고 아들하고 자기하고 명줄이 나눠지는 수전이기 때문에 내가 금전을 갖다가 이 아들을 위해서 하는데 분명히 이 아들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이 아들이 둘인가 셋인가 사자처럼 있지. 이 놈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 아들을 해야려고 하는 어머. 그럼. 왔다는 소리에 지금 그렇지. 왔다는 소리지 이게. 빨간색 파란색. 어. 아들을 넘 보는 사람이 있다. 그 소리에 지금. 그렇지. 아빠가 너무나 많이 잘못을 많이 했거든. 이 김 씨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잘못을 많이 한 게 많아. 불안불안해. 이 사람 우울증 우울증 와가지고 술 한 척 먹으면 있잖아. 견디지 못해. 아 의존을 해요. 의존을 해요. 아주 술 먹고 있지. 아주 있지. 괴로워 죽겠어. 정신을 맞추시켜요. 그럼 아주 괴로워. 그러면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지랄하고 너무 사람을 갖다 아프게 하고 너무 사람을 갖다 많이 해치고 그 죄를 다 어떻게 받을 거야. 그래서 이 김 씨가 중에 문 중에는 명들이 길지 않아. 남자들이. 어떡하냐. 명들이 안 길고 단명살들을 많이 가졌어요. 너무 점사 너무 잘 받으셨고요. 네네.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북한 사람 김정원 국방위원장 사주였어요. 아유 그랬어요? 네. 지금 이수가 돼가지고 한번 넣었는데 속 시원하게 점사를 봐주니까 우리가 맨날 그러는데 뭐라고. 저기 저 뒷천에서 풀 때 저기 저 진우기 할 때 사사가 와서 누구 젊은 사람 잡아간다라면 여기는 잡아갈 사람 없으니까 저기 북한에 가서 저 김일성 잡아가든지 김정은이 잡아가요. 저런 놈 잡았는데 우리가 그러는데. 이미 부당 입에서 그렇게 말이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삶의 교훈을 얻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